늙은 호박 레시피, 늙은 호박으로 작곡을 같이 넣어 호박밥을 합니다. 그리고 호박떡, 전기밥솥에 푹 끓여서 꿀을 넣어 먹습니다. 맷돌 호박을 잘라줍니다. 잘 익은 맷돌 호박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호박이 봄까지 썩지도 않고 잘 보관이 됐습니다. 잘라보니 속이 노랗게 아주 잘 익은 호박입니다. 호박씨는 수저로 제거를 해줍니다. 호박 속을 박박 긁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칼로 까기 쉽게 얇게 썰어 줍니다. 그리고 감자칼을 이용해서 껍질을 까줍니다. 호박 레시피는 작곡을 넣고 호박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박을 건조해 꿀에 잽니다. 콩, 팥, 강랑콩을 넣고 떡을 하기도 합니다. 껍질을 깐 호박은 전기밥솥에 넣고 압력으로 쪄 줄 겁니다. 전기밥솥에 호박은 물을 한 컵 넣고 푹 익혀 줄 겁니다. 물을 넣어야 호박이 익습니다. 호박은 푹 잘 쪄졌습니다. 잘 익은 호박은 국자로 뚝뚝 꺼줍니다. 잘 물러진 호박은 희만들이고 으깰 수가 있습니다. 호박이 뜨거울 때 꿀을 넣어 줍니다. 뜨끈뜨끈하면서 달고 맛있는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으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박식회도 있고요. 호박주스, 호박음료, 호박고자리떡, 호박밥, 호박천, 호박정과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믹서기에 곱게 갈아 꿀을 넣고 또 먹기도 합니다. 호박은 붓기를 빼주고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늙은 호박입니다. 애기 낳고 몸이 부었을 때도 늙은 호박 속을 파내고 거기에 꿀을 넣고 중탕을 해 먹기도 합니다. 몸이 마르신 분들은 늙은 호박 드시는 거를 삼가해야 합니다. 몸이 붓거나 뚱뚱하신 분들은 호박 음료를 해서 드시면 다이어트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몸의 붓기를 빼주는 늙은 호박입니다. 호박으로 맛있게 밥을 지었습니다. 호박도 호박을 푹 끓여서 꿀을 넣고 먹기도 합니다. 호박은 몸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L인은 호박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아멘